방송 되나요? 있어요 없어요? 저요? 있습니다 그럼 일반 모드 게임 깹시다 드디어 수 감동으로 네 생존솔로 오늘 갑시다 어 이거 틀리네요 아 네 이거 갑시다 그냥 게임 한번 깨고 싶어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저 이건 초록색 무기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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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파크 데미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다 이 생존솔로 합시다 그냥 좀 더 좋은 방패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냥 핑결 이거 뭐요? 이거 필요 없네 위상 변화기 위상 변화기 적 위로 순강 이동합니다 아니 그건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어요 오우 오우 생존솔 데미지 높아져 이거 루비 목걸이 피해를 받으면 공격 공격한 적은 중독 상태로 만듭니다 나이스 아 이 검의 데미지가 높지만 좀 천천 좀 천천 천천해요? 천천히? 저는 빠르다에 받는 말이 까먹었어요 그거는 좀 아유 그건 좀 안 돼 느리다? 공격이 느리다? 이거 좋아요 여기 뭐 있을까? 필요한 거 없어요 계속 갑시다 어 아니 여기 이게 뭔데 중성 스웬웨 어 발음이 어렵네요 스웬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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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여러 팔에 단거리 볼트를 발사합니다 근데 전 이번엔 방패로 스웬웨 스웬웨 언어 경헤든 진 빨리 우이 우이 스웬웨 스웬웨 보자 업그레이드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마음이 아프다 첫 레벨 이어도 저는 이렇게 데메지 많이 당하고 있네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난이도 5개 더 많아요 저는 제일 낮은 난이도에도 이렇게 잘 못해요 3분 30초 넘어서 여기 못 들어가요 까비 대박이 왜 그냥 성벽으로 충분히 없네 돈을 아끼면 안 돼요 강령술 적 사망시 최대 50%만큼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거 좋아요 해링이 성국한 직후에 강한 공룡이 일단 이걸로 갑시다 회복 좀 더 하고 그리고 독성 하수도로 갑시다 교도소는 온갖 형언할 수 없는 폐기물을 하수도에 버려대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어이 지는 너무 싫어요 아 어 어 어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어디야 아 수리타임 참.. 괜찮은데? 이것으로 수비가 싫어요 나 perquè 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수 근데 아직 압그레일 못찾았어요 압그레일 좀 필요하네 어딘지 몰라 나 올라가자 어 지도 봅시다 내려갈 수 있어 계속 가자 가게도 있고 아마 더 좋을까요 어 반은 피에 2% 감소 네 이걸로 진짜 압그레일 못찾아요 진짜 압그레일 못찾아요 아 압그레일 드디어 오래 걸렸네 아 아 또 개들 아 아 아 아 아 아 돈 왜 샀어 잘못했네 아 이게 뭐에요 투척용 획불 분스백에 둘다 아 아 음 바닥을 기름을 뒷돕습니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잉 일 경기 아 으 으 으 으 으 성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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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았어요? 덥덥덥 아이템 아 아이템 업그레이드 여기네 이거봐 필요한 업그레이드 아니지만 헬스 좀 받았어요 그거는 필요없어요 오염된 교도소 오케이 바바바 성벽 다른 거 농상 저기 감속 상태일 때 초장 공격력이 일행한 피해를 받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더 좋을까요 오우 또 좋아요 강요술 공격할 때마다 헬스 회복 좀 할 수 있어요 경비 경비 아이고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당했지 이거는 위험해 10마리 잡아야 돼요 오우 말피를 무시합니다 아 아아.. 오케이 위험하다 오케이 진짜 좀 조심해야되요 도망 오케이 3마리 더 잡아야되요 으악 한 마리 더 잡아야되요 나이스 잘렸어 퓨우 오! 스토리탄 이는 싫어요 퓨우 잘됐다 너무 성급하게 성급하게 하면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와아 좀 이따 봐요 일단 여기 그쪽을 아니 퓨우우 오! 구리기도는 페링 직구 치명 작아합니다 무색 제일 높은 능력 지 적용 최대치료기 기검 오! 오! 좀 더 좋을까? 다른 건 좀 또 멀리 재칙으로 계속 합시다 나 왜 와우 약간 잘못했네 가기는 여기 아무것도 별이 없어 아이고 씨가 강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필요없는것같아요 무슨 색깔... 아 색깔이 들어요 까위 고대의 하수도 좀 있다 압그레드 좀 더 많았으면... 압그레드 없네 다 봤어 도시락 도시락 오시니 움직이기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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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싫어요 아 이거 틀리네 생존수을 받고 싶어요 아 또 이 문지 갔네 여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요 아 근데 이거 괜찮은데 몰라요 늑대 덫 늑대 덫 이것 대신 오 오 흐흐흐 운이 있었다 나이스 튜디올 왜 계속 잘못한 것만 받아요 왜 계속 잘못한 것만 받아요 아 아 아 아 좋아 생존수 비밀이요 있어요 지렁 지렁 다 비복했어요 그거 좋아요 아 내려가자 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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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은 피의 5% 감소. 네, 감사합니다. 그게 뭔데? 거기로 어떻게 가면 돼요? 어... 복잡하네. 복잡해. 아... 예언 싫어요! 음 좋은거 있을까? 네 이걸로 무조갱 지하무덤 근데 또 빠를거 없나 거기 내려가 있었어요 새로운 방패 성벽 똑같은거 있는거 더 좋아요 있는거 말고 파는거 더 좋아요 자는거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다 봤어요? 거의 다 본거 같아요 여기 나가요 무조갱 지하무덤으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라고 해서 섬의 다른 지역보다 악취가 덜하진 않습니다 하하 노이스 목마라요 아이고 무슨 버스인가 문본이 버스인거 같아요 버스 맞아요 건조갱 지하무덤 건조 나 나 아! 무섭스 무섭어! 오! 눈알 잡자 노래 왕 자동봄 아이유 와...VP가 너무 어려워. 어렵다. 죽.. 죽어! 드디어! 어? 이건 뭔데? 저주 파는.. 저주 파는 거.. 짐 있네. 처음 봤어. 필요 없고.. 이거는 타격방패 뭐가 더 좋을까? 으으.. 제가 있는 거 더 좋아요. 잠자는 성소? 아니면.. 콩동묘지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이.. 여기로 갑시다. 콩동묘지 세포는 희귀하고 값비싼 자원입니다. 목숨을 걸갓.. 오.. 오.. 아이템의 30%가.. 아.. 오.. 오케이. 이거 단 한 대만 맞아도 죽게 됩니다. 어렵게 하는 걸 즐기신 모양이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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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 쓸게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매장된 고인들은 딸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을 주민이나 용모의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위성이 높지 너무 빠릅니다. 오 여기 멋있네요. 오 여기 멋있네. 어.. 열쇠.. 잠깐만요. 여기 뭐야? 여기 열쇠 있을까? 여기 열쇠 있을까? 음.. 잘 됐어 왜 왜 왜 아 지가 있었는데 못 봤어 열쇠 감사합니다 오 늦게 더 더 좋을까 팝팝팝팝팝 으 파괴 파괴될 때 화살 중 상태인데 상기 80 추가 팝팝팝팝팝 똑같은 것이 아니야? 거의 그냥 그냥 이는 걸로 계속 갑시다 여기 어떻게 나가면 돼요? 아, 나이스.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추러, 추러. 와! 이거 뭐야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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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어요. 오오! 여기 들어갑시다. 왕디! 아이고 스트레스 어디로 가야돼? 위험하다 여기네 좋은거 주세요 필요없네 필요없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자 와 동물 머리? 누가 소의 머리를 남겨놨군 누군지는 뭐라도 무슨 예술가였던 것 같아 이마 부분에 국황의 문장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 조각성 콩방울 그대로 빼다 박아 나왔군 우리의 위대한 지배자에게 영광 있어라 밑에 누가 그를 덧붙여 아이고 덧붙여 놓았어 덧붙여 놨어 네놈의 가죽을 산새로 벗겨주마 저 용감하고 대단한 메시지일세 메시지일세 오 오 반동방패 나이스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쓸 때 없네 생존술 아이템만 쓸 때가 있어요 오늘 아 아 아 아 얘는 한 대당하고 있네 혹시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아 아 이거 회복해야 돼 나이스 업그레이드 그거 필요해요 아 아니요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네 아니요 아 아름다운 방패 부채 나이스 르 나이스 wolves 이 난 kennedy 니 avanz 똥 이리와는 아! 잘못 여기 말고 여기다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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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어 아 아 아 왜 나 방팬 아 아 좋은지 한번 봅시다 타격 방패 아 빠바밤 패릭성 시쪽을 휴려를 출혈을 상태로 만듭니다 지가 인고도 좋아 나 올라가 올라가 오 업그레이드 주세요 잠욕의 방패 지가 인고도 좋아요 뭐 아무래도 열쇠가 없어서 오 업그레이드 봤어요 여기 아마 들어가면 안되네 처음 봤어 어 오케이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찾아 봅시다 갑자기 아 얘 또 왔지 못 봤어 아 아 아 아 그럼 헬스 28% 헬스 업그레이드 아 오 오 왜 이래 잊혀 잊혀진 영모 다 봤어 아 아 아 한 번 그냥 오랜 적으로 오랜 적으로 오랜 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 아 아 에서 필요하군 저기 벽에 부딪히면 324의 피해를 받습니다. 베링에 성공하면 피해가 2배로 증가합니다. 베링에 성공하면 피해가 2배로 증가합니다. 베링에 성공하면 피해가 2배로 증가합니다. 아! 놀랐습니다. 아니! 아, 하나 더 있네. 귀에 업그레 뭐 할 수 있을까? 지명타 저 위 저는 좀 핑결상태에 저기 죽을 때 주위에 있는 다른 적들은 통한 핑결상태로 만듭니다. 음. 한 번 더? 스위드 지력디 궁궁을 정합니다. 위로 왔으라. 아. 이거 필요없어요. 아. 잊어진 영모. 잊어진 영모. 영모는 본디 궁관대책을 위한 무덤이었으나, 아. 지금은. 어. 아이고. 이거는 어려워요. 빛을 타라 가라. 이게 뭐예요? 등불. 부하 이건 진짜 어려워요. 둘 다 필요 없고 어둠 속에 있으면 데미지 당해요 오우 나이스 아 저는 빨리 여기 나가고 싶어요 그냥 출국 찾아야 되네 자 이랬어 아 잠을 잡을 수 있어 헬스 징가 좀 합시다 이걸로 아아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출국이 어디야 나이스 근데 여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출국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올라가야 되네요 작은 가방 잠동 잡동사니만 가득 뜬 가방이야 밑바닥에 웬 변지가 깔려있네 이 변제로 인해 내 신변이 위험해질 거란 건 잘 알아 궁광의 방식은 아무 효과 없어 설상가상으로 상황만 더 나쁘지 여기 구만 있잖아 당장 병마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해 연금술사랑 얘기해 봤어 변제 내용이 갑자기 끊겼어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여기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계속 가면 안 되죠 네 네 길이 어디에서 커 길이 어디에서 커 이 레벨에서 킬 못하는 거 좀 위험해요 아 이 레벨에서 킬 못하는 거 좀 위험해요 아 아 여기 내려갈 수 있는 다행이야 근데 가게 밖에 없나 근데 가게 밖에 없나 근데 가게 밖에 없나 뭐 실드 업그레이드 해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되나 길이 없죠 왜 이렇게 네 여기 또 가게 바클 없어 이 안간을 아 아 아 왜이렇게 아 아니에요 벽이 있네 아 출국이 어디야 킬이 복잡하다 낯이 열쇠를 맞았어요 아 아 거기 내려가야 되네 그쵸 여기 내려가면 될 거 같아요 그쵸 잘했어 아 이거 처음이에요 보통 훨씬 더 미리 죽어요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런 방패도 받았고 혹시 여기 나갈 수 있을까 아직은요 아 시계방 이거 처음이에요 하하하 세프로가 동화하는 대장관이라 세상에 가시방패 공격으로 방하면 저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오 이거 좋은데 다시mons사 시계방 버스인가 아이고 버스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버스인지는 몰라 오케이 끌어내자 뭐하려고요 좋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거 봐 이거 망한 거야 탐욕이 많게 필요 없어요 이건 뭐예요 베드카기 광속 아니 이거는 이걸로 바꾸죠 이건 계속 필요 없네 나이스 이 버스 점으로 깼어 점으로 깨기보다는 점으로 본거 점으로 봤어요 오 아이템 35%가 나이스 광속 앞으로 돌진하며 경로에 있는 적에게 137의 피해를 입힙니다 다시 사용하면 위로 돌진합니다 오 괜찮은데 높은 높은 봉오리성 높은 봉오리성 봉오리성 오 맵이 맵이 이뻐요 아니요 그냥 계속 갑시다 오 음악이 좋네 이게 뭔데 저 친구 처음으로 봤어 왜 왜 왜 갑자기 왜 왜 오케이 오케이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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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조심히 해야 돼 엘사 업그레일 좀 이걸로 합시다 오케이 어음 어 아 어 어 어 죽어 죽어 나이스 다행이다 성희가 있을 알았어요 좋다 아 pencils 친구들은 이거 좀 먹고 있네 헤헤헤 어이없어 아이적들이 좀 어려워졌어요 나갑시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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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됐어 왜 갑자기 이렇게 데미지 그렇게 많이 당하네요 아 그럼 무슨 좀 어렵지만 됐어요 오우 반은 피해 10% 감소 좋아요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어 괜찮은데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왔네요 아 내려갑시다 옵 오오오 아 ....ㅋㅋㅋㅋㅋ 오오오오옿 잘 됐어 여기 업그레이드가 있네 그 업그레이드를 찾아야 돼요 어? 이거 뭐야? 비밀방? 허허 열쇠 필요 열쇠 있긴 있지만 많은 열쇠 아닌 것 같아요 어... 필요 없어요 이거 다야?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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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ть 너무 pointless engineer 어 어 나이스 축소 오 필요없네 생존솔 아이템밖에 필요없어요 오 거기 아 거기로 가야되요 거기로 가야되요 어필 받으려고 수류탄 고폭 수류탄 고폭 괜찮을 텐데 어 이제 업그레이드가 어디야 네 일단 여기 들어가 봅시다 까비 까비 어 여기서 원한rov어 오 awhile 오 흐흐흐흐흐흐흐흐 Over 흐흐흐흐흐흑 오흐흐흐흐 으흐흐 slaughter 아 아 아 죽을 뻔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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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헬스 거의 없어요 아우 왜 이게 뭐야 나야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어 출국이 어디야 스트레스 여기 열쇠를 많이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싫어요 어 여기 또 무슨 버스가 나올 거요 나올 거야 그냥 지금 왜 벽이 있어요 어 아무것도 없네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저 꼭 좀 헬스업 회복 해야 되네 아이템 좀 있으면 좋겠어 꺼져 진짜 어 오오오 잡이터 사업 잡이터 사업 헬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가야 되네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내려가야 돼요 아 하여튼 방 뿐이었어 들어가야 돼요? 이미 있었 어 저기 있네 아니 여기 이미 있었죠 네 여기 무슨 여기 무슨 버스랑 사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맨쪽으로 가면 돼요 아 버스? 그림 거대한 그림을 걸기 딱 좋은 거대한 방이야 가운데 부분이 있는 국방의 인장은 알아볼 수 있겠는데 다른 부분은 영 아 아 버스방인 줄 알았어요 아 혹시 여기 열쇠? 아 이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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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아 아 아 아 뭐 깜짝 어 알 현실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아 아 이건 좀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봐요 수고하셨어요